이거 보니까 안전생각과 싸움은 일관련이 조금 없긴 하지만 말로 조진 스타일이에요. 저는 생생벌에 담당하고 있습니다. 태권도장이 그렇게 시원하지도 않은데 한여름에 여기서 촬영을 하는 거 보면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 멤버들이 다 모였거든요. 모여서 함께 한 프로젝트가 뭔지 지금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 이거 우리 해야 돼. 오마이갓 저걸 내가 한다고? 못할 것 같은데. 하지 말까? 솔직히 들었는데 못 들은 척은 거죠? 네. 아니에요. 저 유도 배웠습니다. 이건 태권도니까. 유지하신 거예요? 화이팅! 화이팅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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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